나는 축복을 받고싶다면 와사도 부약해서 올해 밥도 못먹네 나는 아스를 먹었습니다 갱기 갱기다요 병양미소녀와사의 필살 갱기 분화좀 해 개머리 방아리 아 개인기 넣지말고 말살넘이나 넣을걸 힐유물만 나오네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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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 손절 강화할까 개 인기 강화할까 손절 보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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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80댐 참아?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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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실망스럽네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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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되게 잘만들었네 유저 정신 지배하는 이벤트 무려 6장의 카드를 사용한다고 나쁘진 않네 뭐 이상한 휘갈김 심호만 썼네 쪼개는 가면 돈 없었는데 잘됐다 안돼 내 5힐 나몰루 나몰루 타격 겁나 센데 지워야되나 현실 개석이를 죽어야겠다 타격이 더쌤 타격 12딜임 광휘급 타격도 타격도 지워야되나 타격도 타격도 혼틈 2절 4마루 덕분에 절 3번만 해도 된다 한국음화차였으면 두번만 했을텐데 개인기 암 해주니까 주워죽네 헤베 말도 안돼 말이 왜 안되죠? 180 헤베 말이 되네 잘 가거라 이게 말이 되네 현실집에 넣고 기도로 덱 마무리 할 수도 있는데 적든든 적든든 아짐승이 아짐승이 오케이 칼대 아하 아짐승 아 잘먹고 잘 살게 안녕 사격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아니 포션 아예 포션 먹을일이 없네 쪼개는 가면으로 백 좀 치워야 될 듯 개인기 180대로 시원시원하구만. 켈리 밥쓰. 밥쓰밥쓰. 기도찾아볼. 그런건 없다. 평가? 평가. 그래도 기도주면 안되나? 네. 님아 기도좀. 다시 갈까? 아직 전투 남았으니까 좀만 더 참아볼까? 공로에는 무수히 많은 약탈품과 골드가 늘어서 있습니다. 고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 물고기 도자기 자기도 물고기 네 강림 장화 교훈 쓸거면 제 인기 못쓰잖아 아싸 쪼개는 가면 두번 볼 수 있다 아싸 아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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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원 벌기는 글렀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으로 달패기 잡기 아 아 아 서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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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5 아 아 아 아 뭐신데요 온후 관절 부서짐 보흡 이제 방어는 누가 해주냐 아아 디도 나오긴 했는데 들어보자라니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격분이나 했으면 좋겠네 하지만 없죠 뭔데 이딴게 들어오냐 큰일 날 뻔했다 맨들맨들한 돌 돌려차기 맨들맨들한 돌려차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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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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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